동료들과 식당에 온 예원, 오늘의 메뉴는 부대찌개네요. 사 먹으려고요. 사 먹는다고요? 힘들어요. 뭐 하나 시키세요. 노래? 노래. 노래. 트로트. 옛날 노래. 아, 다가 먹지마. 먹지 말고 있어, 일단. 본다, 본다. 예원의 노래 실력이 궁금한데요. 반짝이는 하마늘의 별을 보며 따라가 있어, 짱짱. 며칠itten 너로는 말아와여 streetsynen 감사합니다. eli원의 주 unpacking나 상한 атмосЯ. 400원, 400원. 음키 씨가 도와주시면 정말 싸게 많이 주주세요. ребят meet sag 15초, 일등에 한 번을 원해 뺏겨주세요. 쉬어 빨리! 아니, 대체 어떤 게 인기하려고요? 아, 짐 캐리 얼굴에 지금 따라서. 하니, 이들에게 이런 표혐이. 됐어. 이제 이미 장애가 됐어. 이제 인기 이렇게 생겼어. 어쨌든 리키 덕점 간대요. 부대찌개 한 접시 500원 추출. 아!